자 이번에는 3차 함수를 주고 어떤걸 파악을 해 보라는 그런 문제네 일단은 3차 함수의 4차 함수 계형이긴 한데 3차 함수다. 미분하면 3차 함수인데 뭐 기억을 해야 될 게 4차 함수 계형은 몇 가지에요?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 그러면 이제 미분을 하면 3차가 됐을 거야. 그래서 ㄱ부터 해결해 보자. ㄱ은 abc가 모두 같대. 그 말은 이 식이 x 빼기 a의 세제곱 이라고 적을 수가 있고 는 0 했을 때 기울기가 0인 x 값이 단 한 개라는 소리야. 기울기가 0인 값이 1개인 꼴은 얘 밖에 없거든요. 그치? 자 그랬을 때 fx가 0이 되는 실근을 갖느냐 라고 했는데 이거는 갖는다 라는 보장은 없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그려지면 실근이 없는 거잖아. 물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실근을 2개 가질 수는 있긴 하지만 어떻게 갖는다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거야. 틀렸어. 자 ㄴ 가볼게. ㄴ은 a랑 b는 같대. 그러면 b 대신 여기 a라고 적어볼게. 그럼 f'x는 x 빼기 a의 제곱 그리고 x 빼기 c야. 기울기가 0인 값이 몇 개야? 2개거든. 그러면 어떤 꼴이야? 이 친구거든 여기. 기울기가 0인 값이 2개인 형태라는 소리야. 이때 이렇게 중근을 갖는 지점에서는 변곡이 된다라고 했지. 이 주변에선 부호가 분명히 안 바뀌거든 또 함수가. 여기야 여기 a가. 그런데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fa가 음수래. 그러니까 쌤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잖아. 그리고 여기가 a랬지. a이자 c긴 하지. a이자 b겠지. 여기가 c인데 지금 함수값 fa가 음수래. 그 말은 x축이 여기를 지나간다는 소리가 되겠지. 왜냐하면 이 함수값 c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밑에 있다라는 소리야. 그럼 몇 개의 실근을 갖니? 하나 둘. 두 실근을 갖지. 그래서 ㄴ은 맞아. 자 ㄷ 가볼게. abc의 크기를 줬네. abc에. 이번에는 그냥 노말하게. 그냥 식 자체가 얘래. 그리고 abc가 크기도 주어지고. 그러면 어떤 꼴로 그려진다. 이 함수가. 마지막 꼴인 얘처럼 그려져야지. 기울기가 0인 값이 이렇게 세 개가 있으니까. 이때 가운데 있는 b는. 최고창이 양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b는. 뭐겠어. 이게 a고 b고 c인데. 극대값이 음수래. 극대값이 음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니?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보고. 이 극대값이 음수가 된다는 말은. x축이 여기를 지나간다는 소리거든. 그럼 근이 몇 개 보여? 하나. 두 개 보이지. 그래서 두 실근이 맞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정답은. ㄴ, ㄷ이 돼야 돼. 자 이런 해석들을 계속해 나가 볼 거야. 너무 똑같은 문제지. 이번에도. 이번에도. 이 a, b, c가 모두 같대. 그 말은. 최고창이 양수면. 하나. 둘. 세 가지 형태의 사차함수가 있는데. 기울기가 0인 x값이 몇 개겠어.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f'x가 0이 되는 실근이 a, b, c 뿐인데. 모두 같으니까. 이건 하나의 근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기울기가 0인 값이 하나라는 소리야. 그래서 1번 그래프에 해당하는 거지. 얘는 그러면 극대값을 갖지 않잖아. 극소값만 가지니까. 자, ㄴ이래. 이번에는. 아까 그 풀었던 유형이랑 비슷하지. 대충 식이 이렇게 적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유형이었지. 여기 변곡점이 a이고. 또 다른 지점이 c에서 0이 될 테니까. 그런데 fc라는 함수값이. 이번에는 양수래. 그 말은 x축이 여기를 지나가야 되겠지. 이 함수값이 양수래 쓰니까. 그러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기는 하지. 만나는 점이 없잖아. x축이란 거. 끝으로. 얘도 아까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고. 이 a랑 c가 음수고. 여기가 a,fa이고. 여기가 또 다른 극값 c,fc이고. 이 둘이 부호가 다르대. 얘가 부호가 다르대. 그럼 어떻게 그려지지? 뭐. 한나가 이렇게 그려지면. 하나는 좀 이렇게 됐다고 치면. x축이 여기 사이를 지나가야 되잖아. 그래야 얘는 음수고. 이 극소값은 양수가 되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잖아. 그러면 그는 몇 개야. 하나 둘. 두 개 맞지. 그래서 정답은 얘는. 무난하게. 어.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407번이야. 407번은 이제 2차 함수를 줬네. 도함수가 2차란 말은. 원래 함수는 3차 함수란 뜻이겠지. 참고로 여기는. 두 개의 극값을 갖고. 여기는 극. 되겠지. 여기는 극. 소가 될거야. 자. 그런데. 극대 극소에. 부호가 같대. 그러니까.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극값들의 부호가 똑같대.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가 됐대. X축의 위치를 가르쳐 주는거지. 둘 다 양수. 둘 다 음수. 그러면. 근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 하나. 여기도 하나잖아. 오직 한 점. 맞지. 자. 니은 가볼게. 이번에는.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려진다거나.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지. 극대값이나 극소값 둘 중에 하나가 0인 형태야. 여긴 극대가 0이고. 여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본다면. 여기가. 극소가 0이라고 좋은거지. 그렇게 그려 놓고 봤더니. 근임이 없겠냐. 라는건데. 하나. 두 개 맞지. 여기도 하나. 두 개 맞아. 정답. ㄱㄴ 현재까지 맞네. 끝으로. 마지막 거는. 극대 극소의 부호가 이번에는 어쩐대. 다르대.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잖아. 부호 다르지. 마이너스 1이랑. 2일 때 극대 극소의 부호가 달라. 그럼 만나는 점이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니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 그래서 ㄱㄴ ㄷ이 맞는거야. 408번 가보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4차함수 fx 가 있는데. 도함수 f'x 가.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이미 만나고 있나봐. 최고차항이 양수인 도함수니까. 3차함수인 f'x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좋네. 오른것만을 보기에서 골라 그래. 자 그러면. 이 함수는 그렇다 치고. fx 가 k가 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함수 fx의 극대값은 k냐 라고 하고 있는데. 이해가 실제로 함수화 된다면.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근데 근이 몇 개래. 세 개래. 세 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뭐 아닌 거 벌써 보이네. 예를 들어 여기가 k라면. y가 k라고 하면. 큰이 몇 개긴 해. 이렇게 세 개긴 하잖아. 근데 세 개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극소 값이 k가 되는 거지. 극소 값이. 극소 값이. 극대값이 k인 형태는 이걸 말하는 거지. 여기가 k여버리면. 큰이 세 개면서 극대값이 k가 되거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유형을 찾았으니까. ㄱ은 틀리다 라는 걸 쉽게 구별할 수가 있어. 그 다음. 이번에는. ㄴ은 극대, 극소 형태가 있는데. 요게 극대잖아. 요게 극소. 그런데. 셋의 곱이 음수란 말은. 모두 음수일 수도 있겠네. 그치. 모두 음수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 모두 음수니까. X축이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지. 다 음수가 돼야 되니까. 혹은. 하나. 두 개 정도 양수. 그래. 두 개 정도 양수는 될 수는 있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극소 중에 하나가 양수. 얘도 양수고. 얘가 음수여버리면. 곱해보면 음수가 되는 케이스라는 소리지. 그럼 얘는. 몇 개의 실근을 가죠. 서로 다른 뇌실근을 갖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이라고 했는데. 아. 필요충분 조건. 아. 어찌됐든. 네 개의 실근을 가질. 아. 지금 나. 니은 하고 있지. 니은. 자. 그러면. 일단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것을 확인을 했지.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두 개잖아. 그래서 두 개가 맞아. 그렇죠. 디귿 가자. 자. 어떤 사차함수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네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X축이 여기를 지나가야 되거든. 그러면. 보는 바와 같이. 여기. Fα는 X축의 밑을 지나야 되고. 여기 Fα 또한. X축의 밑을 지나가야 되지만. 얘는. 극대값인 Fβ는 그래도. 위를 지나가야.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의근을 갖는다. 그래서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 정확히 되려면. 극대값의 부호는 양수가 돼야 된다. 또 추가되어야 되니까. 이것은 틀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오로지 니은 밖에 없는 거지.